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.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회를 엽니다. 노 관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,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.